아 좀비건 좀 이따가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 물이 없어 물이 떨어졌다구 우리 물 미국 갔어 아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정신 나갔죠 빠르게 봅시다 자 제가 아는 방법 있죠 번개고룡이 고신이를 만났는데 파프리카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스크림이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헬가스트가 귓방매기로 아이언 철죽빵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할로우가 트리퍼페어미니라는 스킬을 썼더니 오딘이 듀펜한테 리베라 망했다 마요네즈를 먹어가지고 돌풍의 전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라치아가 불타올라서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네 잠깐만 아 우리 이렇게 안망하는데 정신이 진짜 없나 보다 큰일났나 자 다시 도전 자 도전 슈바 이거 하단 내가 죽는다 이거 너무 많아 아 욕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너무 많아 야 이거 커플이야? 커플 다 죽어 아이 그게 아니고 테일드래곤 헬드래곤 넷이 모시갱이 다 커플이야 어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에그드래곤이구나 눈만 나왔네 매운거 자 그럼 강한거 세개 한번 봅시다 어 숨겨놓으면 내가 못볼거라 생각했나 백령이다 개꿀쟁 백령 너무 귀여워 자 수령을 엄청 잘 키우셨네요 이거는 그 옛날에 결제 코스음이죠 전설 지금 이거 이것 때문에 울리는거 같애 동굴 같애 자 다크플러스 이거 세더라구요 이거 딜이 세가지고 진짜 막 다 뚝가 패더라구요 귀엽다 이거 포메쿨도 키우셨고 말로단 포메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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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핀 스케어 스완프 빵야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힘들어 자 아까 같이 했던 분이죠 자 그리고 어엄 어 으엄 어엄 자 여기 자 리프 블레이드님 뭐 리프 블레이드 여기 있잖아 삭제해야지 자 청아풍 키우 잠깐만 백령 있나 보자 이런 반동이 있어 판동이다 죄송합니다 네 어 라로스가 이렇게 생겼네요 해칼링 아 물 마시고 싶다 아 이물 먼지 있는데 빨리하고 쉬어야지 자 크레센트 히에나곤 페이퍼드래곤 이게 아니지 아 스토리를 못 읽겠어 너무 많아 바알을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용어 아니에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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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드래곤 아니에요 드래곤 그리고 리프 드래곤 아 이것 때문에 리프 블레이드에요 이제 블레이드 드래곤만 있으면 되나 그 블레이드 어디 있어 없는데 네 블레이드 키우고 오세요 찡긋 왜 흑룡이 있는데 백령이 없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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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미친건 아니구요 네 왜 백령 없어요 삐졌어 삐졌어 자 아닙니다 충분히 이쁘시구요 네 블레이드 키우고 오세요 자 다음분 고혈압이 아 고렐리 야씨 30분 지났어 이렇게 맞춰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저 부굴한 읍읍 대쩜거거 네 아 괜찮습니다 저야 뭐 오시면 좋죠 자 하이페리곤 어 메인으로 발견했지롱 백령이다 백령 백령 추빵 나이스 백령 너무 좋아 아루지넛 있으시네요 이거 키워야되는데 약간 보니까 수색대 느낌 나죠 스멜이 딱 수색대 느낌이에요 딱 이거 수색대에 지금 들어가는거죠 딱 봐도 스멜이 수색대에 스멜 수색대에 스멜 수색대에 스멜 스멜 딱 느낌 나죠 센거 붙읍시다 센거 얘도 수색대네 그냥 자아 일단은 센 여기 다 0.0이집인데 뭐지? 다 0.0이야? 볼게 없잖아 스토리게 오 여기 있다 하나 있다 발견했죠잉 찾았죠 왜 백령이 얼티밋드래곤이 7.0이냐 신천문이었습니다 뭐 드리블 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요 지진 자 정면 많이 있는데요 아깝네요 좋았어 스토리게 딱 좋아 자 자룡이가 크리스마스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골드를 주웠는데 빙하골룡이 뺏었어요 그래서 돌머리로 내려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 얜 뭐 그랬더니 머리에서 불이 난 것 같았어요 그 지옥을 맛봤는데 어 그래서 악마를 아 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되냐 나 미치겠네 원래 이런건 나 이런 개드립 잘 치는데 이거 아 아 왜 이러지 아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우 자 돼지 파괴 오디네스 타일러 아 이거 드립치기 쉽다 드립치기 쉽다 아 아 시타일 이거 예쁘게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엔젤드리원도 귀엽고 시타일 어떻게 얻는거야 이거 카드코도 없구만 자 진짜 못 얻는 거야 억지 아 원래는 좀 자연스러운데 오늘 오피가 되고 있어 이러면 안되는데 내 홀린 이게 홀리 슈터 머더 우리 방에 진짜 스파이가 있어요 나 이거 이게 달고 있습니다 큰일날 뻔했어 홀리에서 홀리버거 홀리버거 네 위 드라실 SS 청룡 7.0 마지막 뿐인데 자 도전 도전 자 위 드라실에서 청룡이 태어났어요 모리카랑 블랙콘이 개구리를 잡아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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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를 먹은 위 드라실은 외계인이 됐어요 그래서 권총을 빵야빵야날리면서 블루베리를 먹었어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위치가 됐어 그래서 잘 자라 자는 순간 그래 자간 자는 순간 다크닛에 튀어나와서 배팔 배팔 이라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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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 아이 이거 뭐였지 단백질이 영어로 뭐였지 단백질이 영어로 뭐였지 아 까먹었다 단백질이 영어로 뭐였죠 자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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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틴 프로 어 진짜 얘 프로틴이네 닉네임이 그래서 프로틴 아 프로틴이구나 자 프로틴을 그니깐 광고 광고신용을 먹어서 프로틴 프로틴이 말고 단백질 프로틴을 흡수했더니 블랙홀은 나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다 Probably 그리로 도움받고 stars toi